콜레스테롤 수치 관리만 잘해도 고혈압이 예방된다. 이게 지방질 음식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잖아요. 그러면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나 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요. 물론 포화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나 과일을 주로 섭취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하는 것이 고혈압을 예방하고 조절하는 데 중요하지만 콜레스테롤 관리 그 자체만으로 고혈압을 100%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. 고혈압은 어느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생기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.